쿠팡의 올해 1분기 매출이 30% 넘게 늘어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쿠팡은 오늘 1분기 매출이 51억 1,668만 달러, 약 6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%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영업 적자는 약 2,600억 원으로 작년 1분기 대비 23% 줄었습니다. 단기 순손실도 작년 1분기보다 29% 감소했습니다. 한편 쿠팡에서 1회 이상 구매한 경험이 있는 활성 고객수는 올해 1분기 1,811만 2천 명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13% 늘었습니다.